또 버리면 싸워. 그나저나 이제 뭐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은 뭐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냥 뭘 드시려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교육 겸 드실 거를 준비하러 가시죠 그럼 뭐 그냥 있는 거로. 뭐 뭐 더덕을 일단 더덕을 켰다 왔다 해다가 뭐 딴 것도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시면 돼요. 아 진짜 힘드네. 얼만큼 더 가야 돼. 다 왔습니다 이제 벌써 자연인 포기하실 것 같은데요. 더덕이 있긴 있는 거야. 아직만 왔어?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여기요? 예예. 아니 뭐. 뭐 있을 것 같지가 않네. 뭐 있을 것 같지가 않네. 아 여기 바시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저기 있다 이렇게 묻으러 갈 때. 그냥 거기다 뿌리고. 그리고 이제 풀만 비워주고. 뭐 있을 것 같지가 않네. 뭐 운명에 맡겨봐야 돼요. 운명에 맡겨봐야 돼요. 먹을 복이 있으면 먹는 거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 거기가 뭐가 많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잘 보시고서 쫓아서 똑같이 하셔야 돼. 야 이거 나올 것 같지 않네. 보여줘. 파다 보면 더덕이 이제 보이죠. 여기저기 막 가서 파봐야 돼요. 아 저거 너무 쉽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왜 어떻게 찾아 저거를. 가을이니까 없어집니다. 으아 이건 자극자족하기 힘들겠다. 하나 나왔어? 아니 이런 걸 이렇게. 나왔다 나왔다. 너무 좋아하셔. 아니 20년 된 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는 거는요. 크지가 않아요. 진짜 초코바타. 아니 위로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 것도 없는 거구나. 아니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잡으면 힘들어요. 여기는 길게 잡더라도 최대한 여기를 짧게 잡아서. 그냥 톡 해가지고 싹 당기라고요. 여긴 길게 잡아도 가깝게 잡고. 그렇죠. 톡 그렇죠. 톡. 그렇죠. 나왔다. 났어? 걸렸어 걸렸어. 두 번에 세 번 해놨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해맛으셔. 지금 뭐 부부싸움 하신 분 맞나 할 적은. 다 잊어버린 거지 뭐. 어 또 있다. 아이고. 이야. 여기 또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와. 여기 왔습니다. 또 왔다. 너무 좋아. 저보다 더 전문가신데. 하산 하셔야 되겠어 하산. 우와. 찍혔다. 크다 진짜 크다. 이건 몇 년 선 된 것 같아. 다 재밌다. 아 재밌으세요? 어. 이거 집 나오기 잘한 거야. 전문가게 사람 다 준다. 집에 있으면 싸웠지. 아이았이. 아이았이. 건네던 것을 않게 pagar.